좀 조사해야 돼. 뭐냐고 이게. 진짜 개 열심히 왔는데 여기까지. 좋았어. 보냈어요. 자 그럼 이제 푸파이터 노래나 들어볼까요? 꽁싸게? 부탁할 게 좀 있는데 실력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서요. 잠깐 볼 수 있을까요? 친구 중에 카르멘이라고 있는데요. 폭풍 사진을 찍고 싶은 모양이에요. 오프보드 주행 실력이 좋은 드라이버를 찾더라고요. 생명수당 주나요? 미친놈이 모래폭풍을 쫓아가. 미친놈이 모래폭풍을 쫓아가. 미친놈이 모래폭풍을 쫓아가. bam 자 전설일 뿐이지만 혹시 모르잖아요? 찾아보고 싶지 않아요? 롱롱롱롱 속속을 달릴 수만 있다면 뭐든 좋죠! 그 소로를 좀 듣고 이거 찍어야 돼? 조각상을 뒤로 한 채 자공차를 딱 하는 거지 어떻게 올라가나요? 잠시 후 정보는 중 개화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은 제가 헤일리한테 갖다줄 테니까 조만간 보물찾기하러 같이 가요 연락할게요 전설할게요 1일에 보낸 총시간 3초 간사요 그럼 뭐부터 하고싶나요? 치고싶어요 아우 맵 진짜 크다 야 그냥 생각없이 달려도 되겠네 뭘 해볼까? 한번 해볼까? 콜라보했나요? 이거 어디야? 밤인데? 와 배경말꺼야 이거 하나 둘 셋 가속 진짜 커요 재미있을거에요 동정신이 존나게 많네 뭐야 이거야 지금봤어 좌회전 하세요 으아아아 길은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개척하는 것이다 으아아아악 야 이거 밤하늘 이뻐요 멕시코 헛윌 뜨거운 바퀴 뭐야 매드맥스다 매드맥스 야 차 벗어 야 차 벗어 포르자 오라이즌 헛 휠 차 벗어 트랙 벗어 야 야 트랙 벗어 하필 하필 이거 뭐야? 한번 볼까요? 맥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 이런 게임은요. 레이싱만 하는게 아니에요 맥 구경다 경기장이구나 자 여러분들 2026년 북중위의 월드컵 경기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미리 보는 월드컵이죠 갈아라 도킬리그 하러가자 이야 힘이 넓어요 축구한다고 월드컵 야 축구공 축구공 야 잠깐만 슛 슛 슛 슛 슛 고렛 자 경기장차를 봤습니다 선수촌은 어디있나요? 선수촌도 한번 봐줘야되네 여기 주차장이 있고 이게 선수촌인가요? 자 여기 보시면 마리와나가 자라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테일들이 직접 키우는 유기농 마리와나 알로에인가? 파인애플이야? 해변 야 해변 또로 가자 여름에는 해변 또로 가야되네 존나 몰라 개 멀어로 아 이게 사람들이구나 우리 데이트하고있죠 야 오래가라 좋다 이렇게 빨리 달려야지 지온하게 우옿 뒤에 살짝 바라보인나 오른쪽에 자 해안가 가까이 오니까 야자수가 보이죠 일로가자 일로 자 갑시다 대천해수욕장 갑니다 대천해수욕장 아 뭐축제 가야지 자 대천입니다 여러분 풍경 봐라 이게 쇠차지 차 들어온거 봐 하나 둘 여섯 골라기 맞네 와 차가 야 이러니까 끼임이 비싸지 방코난 얘기 아이오닉 있어? EV6 하여간까지 해야겠다 wild life 이어서 안녕하세요 met